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좋은이들 공연단 10월 3일 여기 갈매기 무대에서 1시에 공연합니다. 그때도 우리 오셔서 많은 사랑 주시고요. 응원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 추석 연휴죠. 그때도. 전연대기 여러분 같이 하세요. 전연대기 여러분 같이 하세요.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내려주시고 너는 나의 희림이야 너는 나의 꽃이야 천연집이 나의 꽃이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자네 봄이 늘어 경배를 하자 같은 배를 밖에 가도 떠나는 생일 내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외로워할 때 내가 방망을 할 때 내가 외로워할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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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나의 희림이야 너는 나의 희림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선연집이 나의 꽃이야 선연집이 나의 꽃이야 우리 우정의 자네 우리 우정의 자네 높이 늘어 경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생일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생일 내가 있어 외로워하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자네 우리 우정의 자네 높이 늘어 경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생일 우리 우정의 자네 네가 있어 외로워하지 않아 너는 정말 멋진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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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경례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즘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 끝까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섹스폰 연주자 이화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